고등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입관할 때뿐. 얼굴을 대여섯 번 봤을 뿐이고. 이 얘기를 왜 하냐고. 날 동정하려고. 장영재 착하잖아. 날 못 믿겠으면 동정이라도 해. 나한테서 멀어지지 마. 내 옆에 있어줘. 당신은 당신이 저와 목표만을 바라볼 사람이에요. 그 뻔한 결과가 난 두려워요. 아니, 뻔한 길로 가지 않아. 정영재가 없으면 목표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. 내 옆에서 내 목표가 되어줘. 당신이 필요해. 당신이 필요해. 다른 물기로 рад아줬 joya title. 그래서 feeding o port benefits as 상대. 관찬이 있을 수 없어 tile. 내가 이루고 재미있는데. 당신이 필요해. 너한테 정말 잘할게. 평생 사죄하고 갚을게. 그러니까 우리... 진우 씨. 나 강산혁 씨 사랑하는 것 같아.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든 아니든 날 어떻게 생각하든 이미 모든 세포가 그 사람만을 향해 있어. 슬픔과 기쁨이 가슴뼈로 파고들어. 진우 씨한테 이 말 해주려고 나왔어. 고마워, 진우 씨. 이런 마음을 알 기회를 줘서 날 대신해줘서. 진우 씨. 진우 씨. 진우 씨. 진우 씨. 진우 씨. 진우 씨. 진우 씨.